지금 여기가 심해인데 대리들도 너무 많고 대리가 너무 많고 그리고 트롤도 너무 많아서 미쳐버릴 것 같아 지금 나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도 어 포비스 반갑구요 구독하고 자주 놀러오세요 네 케누님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검색해봐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무간지옥 힐러좀 힐러 힐러 좀 부탁드립니다 힐러좀 해주세요 힐러 없는거야 우리? 대박 이곳이 바로 심해입니다 반갑습니다 심해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우 저쪽은 그래도 힐러가 있나보네요 뭐냐 어디냐 오우 아프다 야 오우 아프다 야 오우 아프다 야 아 저 친추 안하고 있어요 케누님 친추 안 받습니다 친구 꽉 찼어요 친추 안 받습니다 친구 꽉 찼어요 아이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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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려고 나한테 어디 그렇게 깝삭깝삭돼 내려가서 싸워야되ic 어 올라가서 저기까지 밖에 못 밀었어? 그럼 올라가서 싸워야지 야! 아 내 팀의 일원이 또 나갔어 아 미쳐버리겠네 아주 그냥 야 오버워치 뭐하냐 저런 애들 안잡아가고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미쳐버렸다 미쳐버리겠어 아 아 다시 들어왔다 다시 들어왔다 다시 들어왔다 다시 들어왔다 다시 들어왔다 오케이 깜짝이야 왜 튕기고 그래 사람 놀래키고 그래 깜짝 놀랬잖아 아 아 갠지 하지 말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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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이 저 위에 있을 줄이야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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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야 안비비고 뭐하고있었어 이씨 아.. 아지겠다 미쳐버리겠구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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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날 죽인다고? 니가 날? 니가 날 잡는다고? 니가? 니가? 어 도망가야겠다 미쳐버리겠구만 아 누구야 겐지가 아 고릴라한테 잡혔어 결국에 근데 하늘님이 의자 사주신건데 아 저 하늘님 말고 뭐 아아 출연율은 왜 물어봐야 왜? 출연율 왜? 알아서 뭐하게 해 출연율 많이 받았지 거의 뭐 월급 받는 사람 뭐 그냥 직장인들 월급 정도? 야 진거 같다 아 저놈의 고릴라 진짜 아 고마워요 야, 퐁도 잘 넣어준다 되네 야, 메르시 꽂아주는거 봐 아, 고릴라 이제 잡았네 올라갔어야지 영웅님, 일어나세요 영웅님, 일어나세요 어우 아파 어 어, 아파 야 뭐 이렇게 아프냐 아, 어디갔냐 아, 다 숨었어 나 힐 좀 힐 힐 나 힐 좀 힐, 아오 아우 아, 우리 힐러가 없구나 아아 아 아파, 아 아파 뭐야 쟤네 안 밀었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안 밀고 계속 싸웠어 근데 쟤네 우리 가지고 온거 같은데 화물 안 밀고 와 도웅아 듣지마 야, 나가 나가면 되지 이씨 신구가 아니라 차단 전에도 꼭 있어 공격이지 공격 8할 한번 해볼까 8할을 좀 짜증나게 해줄까 아 신구도 해야 되겠는데 막말하네 욕을 했어 나한테 왜 욕을 하고 그래 제가 또 오버워치가 싫은 점이 채팅으로 저를 막말하는거 채팅으로 막말하잖아요 막말하고 아니 자기가 듣기 싫으면 내꺼 이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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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가지고 이걸 끄면 되잖아 내꺼를 이런거를 안 들리게 근데 왜 목소리 듣기 싫다 뭐 목소리가 더럽다 뭐 이런 식으로 왜 막말을 하냐고 사람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오버워치 하면서 승질이 나는거지 짜증나고 열받게 만드는거야 안그래도 지금 어 에이 에이 아 힐러가 없어가지고 힘들다 힐러가 없어 힘들어 아 아파 힐러가 없으니 아유 캐리는 무슨 나 파라 시작한지 며칠 안됐어 한 2주 됐나 와우 나이스 아 아 아 나한테 죽었네 죽은 잘랐는데 안녕하세요 어 명준이 많이 좋아졌어? 그럼 화면할수록 놀아야지 화면할수록 늘어야지 안경 Audrey 조심해 알아내요 어서 이걸로 옮기세 영이님의 일어났제 아! 아나 잡고! 아나가 날 죽이네 아나가 날 잡아 솔저는 안 잡고 있는데 어서오세요 아! 뭐냐 저쪽에 팔아나왔고 솔저한테 죽었네 구독 안하신분들 구독좀 눌러주세요 좀만 더하면 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9400명이에요 9400명 자기들이 이제 막기 시작하는구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아아아아 나 저격할 줄 알았어 아 내가 볼 땐 힐러 없어서 졌어요 힐러 없어서 안 돼요 우리 힐러 없어서 망했어 으시 영웅님 일어나세요 장전 시작하다 그 장전 시작한다 그 장전 시작한다 첫 장전 성공 뭐야 아아아아 위도우 오 하늘님 잘하네 리퍼, 시메, 파라, 다음은 과연 뭐할까요? 겐지? 아 누구냐? 아 또 아나한테 죽었어 아 하아, 남은 시간에 임고 3개 화물을 운총하겠네, 날 따르게다 쟤네는 지금 메르시가 꽂아주잖아, 파라를 쟤네는 어떻게 이기냐고, 카르시는 못 이겨 봐봐, 계속 꽂아주잖아 메르시가 아아, 와아, 안돼 안돼 야아 나한테 뭐야? 마구를 절대 필요로도 내게서 숨지 못해 아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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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, 저 진짜 저 놈은 나만 죽이네 진짜 쟀어 하아, 안돼 안돼 아아, 안돼 안돼 아아, 안돼 안돼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